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 운영이 모두 12차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분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지난 23일까지 인천공항 활주로가 12차례, 265분 동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항공청이 처음 인천공항 활주로를 중단한 건 지난달 1일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시작된 5월 28일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10차례에 걸쳐 살포한 쓰레기 풍선은 전국 3,359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